안녕하세요. 겸주에요. 얼마전에 이너셋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이 다녀왔는데요. 블로그와 유튜브로 활동하실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더라구요. 먼저 회사 브랜드 소개와 함께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했는데요. 휴원스 내추럴 회사는 오랜 역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R&D 기술력 기반의 원료&식품 회사라고 하는데요.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휴원스 내추럴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안에 이너셋이라는 걸 개설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너셋 다양한 제품 설명도 들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이 있었고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너셋 제품 주원료인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의 기능성을 제대로 알아보고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너셋 제품들을 하나하나 설명도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서포터즈 밑선으로 서포터즈 명 정하기 명이 있었는데요. 최종 서포터즈 명은 이너셋터 라는 명으로 절정되었어요. 발대식이 끝나고 이너셋에서 준비해 놓은 다양한 디저트도 즐겼는데요. 정성 가득 예쁜 디저트들이 한가득 있어서 정말 먹기도 아깝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발대식에 참여한 분들과 서로 인사도 나누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으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너셋터 분들의 활력을 기대하면서 단체 사진도 찍고 헤어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